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 길만이 진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지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행실이 의로워서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도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을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위대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그가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역시 부족한 자였고 죄를 지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핑계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진짜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그런 즉 이 복이 그렇게 받은 복이 있잖아요 죄 없이 사해졌다라고 하는 복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그 복 그 복이 한례자에게냐 혹은 무한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먼저 그 한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이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만 이 의롭다라고 칭함 받는 죄 없다 사함 받는 그런 특권 복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생물학적인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 자부심이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가운데는 뭐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이 없거나 한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 이렇게 일으키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드러내시려고 예수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의 사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왔다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의롭게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사역 가운데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자부심 우리만이 선민이다 우리만이 할 일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신을 신성보독이라는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앞으로 무너질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한례를 갖고 있지 않은 무한례자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구원과 율법과 한례라는 이 조건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꾸 이걸 연결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들의 잘못된 고집과 편견을 뿌리채 뽑아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바울도 그들이 인정이 돼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조차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이 다메색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으니까 대제사장한테 문서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극적으로 만나고 말씀 듣고 깊은 교제 가운데 변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가 돼요 마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세상 가운데 막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분들도 뭐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뭐 부인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래요 10절 보세요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레시냐 무할레시냐 할레시가 아니오 무할레시니라 랩도 아니고 발음하기 힘들죠? 아침부터 할레시냐 무할레시냐 할레시가 아니오 무할레시니라 발음 괜찮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계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시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계약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때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갑자기 하고 있는가 할레시냐 무할레시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레시냐 무할레시냐 할레 받았을 때 믿었냐 안 받았을 때 믿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레 받았을 때 믿은 거예요 안 받았을 때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세 글자잖아요 아브람의 원래 본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중에 이때 바꿔주시잖아요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큰아버지라는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신 거 아니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언약 이것을 너와 나 사이에 둘 거야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런 고대 시대 때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 어떤 문헌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동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쪼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물이 쪼개진 그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손을 잡고 지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이 파기가 될 경우 이 동물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죽게 된다라는 목숨을 건 담보를 한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계약 맺으실 때 그냥 맺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큰 동물들은 다 반으로 쪼갠 거예요 새는 쪼개봐야 잘 안 쪼개질 테니까 이 새는요 이 비둘기 같은 거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이건 화목제에도 못 쓴다고 그랬죠 화목제는 축제예요 그 제사를 한 후에 같이 먹으면서 펠로우십을 가지며 그 피스를 누리는 게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쪼개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계약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가지고 와서 다 쪼개고 기다려 라고 했으면 그 쪼갠 것에 대한 뭔가의 액션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액션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다 죽여서 반을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동물들을 그렇게 서로 마주 놓고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맹수들 그렇잖아요 이 솔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그런 시체 보면 내려와서 막 먹잖아요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 막 이렇게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먹잖아요 그럼 맹수들이 주변으로 계속 몰려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주변에 죽이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큰 위협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 동물들 내쫓습니다 어이 저리 가 저리 가 오지마 오지마 이건 하나님과 계약 맺는 거야 저리 가 하면서 돌도 던지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얼마나 오래 했든지 지치고 지쳐서 쫓다 쫓다가 해질 때가 되니까 잠이 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더니 큰 어두움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건 확실한데 그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가난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종살이할 그 400년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그 이유가 더 놀라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에 죄가 아직 다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이 가난한 민족들 다 쫓아내고 심판하시잖아요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기다리는 거겠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극율하신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dispensation administration of God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한 표징이 그때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당장에 임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맹수들이 와서 공격하고요 아 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크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캐릭터는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안 맞춰주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뜻 안에 우리의 사고 안에 자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계약을 위한 동물 사이로 너무나도 압도적인 초자연적인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것을 확 태워버렸어요 그걸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와 진짜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셨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엄청난 압도적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씨라고 했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다 했는데 내 씨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본처 와이프를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은 전혀 잠자리도 갖지 않았던 이 처의 몸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면 원래 본처를 생각해야죠 사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내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선가 보다 그러니까 또 사례가 그러잖아요 자기도 아이를 갖지를 못하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본처가 아니라 본처의 여종을 통해서 갖게 된 아들 이스마엘 그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식으로 뭔가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식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뭐 아브라함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렇게 할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진짜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명확한 증표를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올고다야 된다 내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할 예 그렇게 할 예를 명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겠다라는 결단의 증표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할 예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그렇게 얻게 된 이스마엘 아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 예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 계약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할 예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 할 예를 합니다 남자 성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따지면 폭영수술이 되겠죠 그때 뭐 의료가 뭐 발달이 돼서 했겠어요 그냥 돌칼 같은 거 갖고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할 예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역시 아빠를 따라 할 예를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그때 이스마엘이 할 예를 행했던 나이가 13살이더라 그래요 13세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이 할 예를 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스토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였죠?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때가 할리의 전이냐 할리의 후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언제예요? 할리의 전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그 믿음이 의롭다고 하실 때 이스마엘이 할 예를 행한 게 13살이라고 했으니까 애 임신했던 10개월 기간 다치면 최소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너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게 할 예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예를 받은 건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서도 적어도 14년 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할 예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그 언약을 100% 신뢰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뤄나가신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의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깟 할 예 자체에 뭐가 큰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냐하면 그 할 예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할 예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할 예는 그 행위에 따르는 어떤 믿음의 결단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할 예였거든요 이 고통을 자매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대신 우리 형제들은 또 해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거기에 따른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 민족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할례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들의 자부심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 할례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증표처럼 착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라비의 기록에 의하니까 할례받은 사람은 결코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앉아서 할례받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질된 거예요 할례에 대한 이미지가 할례 자체가 뭔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진짜이신 복음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이미 종료된 과거의 그 할례 증표에만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데 말이죠 진짜가 나타나셨는데 자꾸 가짜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잘못된 정보나 이 습관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이게 신앙적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명하고 가르쳐드려도 이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속에서 문을 닫아놔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의 어떤 교회적인 전통 나의 잘못된 신앙관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올가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이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가짜 교주에 빠진 사람들 그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 재산 다 팔아 바치고 그 가운데 후회하면서 저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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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들어하고 말이죠 참 안쓰러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신 그 구원의 방법이 있잖아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자꾸 저마다의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자기들 스스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목숨 걸 정도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인생을 바칠 만한 게 아닌데 자꾸 가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불교예요 아 그럼 저를 좀 다녀보세요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요 왜 그분들이 불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불교니까 자기도 불교래요 아니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개인의 신앙인 거지 여러분 가짜가 왜 가짜인 줄 아세요? 간단해요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와 다르기 때문에 가짜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이키 스포츠 용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어디 시장 가서 사오셨는데 이거 나이키다 딱 사왔는데 n-i-k-e가 아니라 n-i-s-e 아 c-e nice 나이키가 아니라 nice 쫙퉁 존재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동안에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돈도 주고 음식 같은 것도 해주고 정말 진짜의 마음으로 나는 대했는데 어느 순간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확 원수가 됐을 때 어때요? 나몰라라고 등을 돌릴 때 가짜 인간관계가 된 거죠 심지어 이 진짜와 가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삶의 내막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게 될 때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짜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애매하지가 않아요 뭐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불명확하지가 않아요 너무 심플해요 오직 예수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자꾸 뭐를 질문하고 이간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한대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자꾸 양심의 찔림이 되니까 말이죠 심플한 거예요 이 복음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한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율법과 한례라는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한 거예요 변질시키려고 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너무나 명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넣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자꾸 이런 가짜를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것 그것에 얽매어 있지는 않아요 혹은 어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억눌려 있지는 않는가요 2021년도에 제가 하도 독특해가지고 제 전화기에다가 이 기사를 저장해놨어요 나중에 설교 예화로 좀 쓰려고 오늘이 그날이네요 2021년도에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다가 정보 맹신하다가 큰일을 치른 중국 장수성에 살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이 남자는요 장어 있잖아요 장어 그 장어가 우리의 장운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민간요법이 있었대요 중국에 장어가 우리 장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남자가 변비로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 말만 믿고 20cm 정도 되는 한 20cm 정도 되겠네요 20cm 되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20cm 장어를 자기 학문에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어가 이 남자 아내의 장, 직장과 결장을 통과해서 복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술이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대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장어가 수술로 제거될 때까지 살아있었대요 몸 안에 여기저기 다 삐짓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민간요법을 맹신하다가 피해받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2000년 그러니까 그 당시 1년 전이죠 2000년 6월에는 중국 광둥성에서 50세의 한 남성이 40cm 길이의 장어를 배 안으로 넣었대요 또 그 같은 시기에는 또 다른 젊은 남자 중국에 있는 남자가 배에서 아프리카 잉어까지 넣었대요 잉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늘까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민간요법 그 정보를 맹신하니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잘못된 교리 그것을 믿는 믿음에는 그 인생에 평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실제로 이 남미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진짜 못을 박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거 체험한답시고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 못을 박아요 죄에 대한 치유를 받겠다고 이 힌두교도들 인도의 그 겐지스강이 얼마나 흙탕물 거기에 몸을 막 담궈요 죄사함 받겠다고 수십만 명이 거기 막 모이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태양을 계속 쳐다봅니다 내 더러운 눈 이것을 죄 씻겠다고 그러다가 실명해요 또 어떤 분은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성기를 잘라버려요 정말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하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맹신하는 이 한례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한례도 그런 이들의 한례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니까 강조를 하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의 전체 전통을 자꾸 무시하고 부정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어서 5장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례나 무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믿어지지는 않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또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 한례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순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밥줄 끊어집니다 유대교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례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구원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거지 이스라엘의 전통 자체 문화 자체를 없애려고 한 건 또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그들의 전통과 한례의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한 건데 본질을 자꾸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최초로 한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 그 한례에 대한 두 가지 유익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례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한례에는 믿음을 인쳐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인쳐주신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인쳐주셨대요 여기서 이 인침이 뭔가 먼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한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한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우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인침으로 번역된 이 헬라우 단어가 스프레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 표식 봉인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진짜다 라는 컨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컨펄 해주시기 위해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례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이것저것 다 산 다음에 나갈 때 다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받는 게 뭐죠 영수증 그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리턴을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샀다라는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요새는 그 영수증 없어도 다 바꿔줍니다 가서 그 물건만 딱 대면 다 해줘요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을 보증하는 거 셀레브레이션 하는 게 뭐죠 예수님 믿고 침례잖아요 침례 침례 자체의 구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법적으로 결혼했다라고 선언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돼요 결혼식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인들 앞에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부부입니다 선언하고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 침례도 똑같아요 할레도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증표 순종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푹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미가 있지 않는 이상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증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지금 침례탕 수리할 거거든요 저거 되자마자 다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한례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뭔가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르는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이 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한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한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를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 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증표 그게 한례가 됐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유익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아서 살아가는 이제 한례가 있던 없던 그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 것이다 그게 한례로부터 그 증표로부터 그 복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례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전통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진짜 복음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율법과 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맺어주신 그 약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한례의 증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온 것이다 만약에 율법이나 한례의 증표로 구원받은 그렇게 해서 복이 상속되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헛것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았을 때는 한례받기 전이었으니까 나아가서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과 한례로 의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 좋다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반문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뭐라 그랬죠 정죄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저는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무기력합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능력이 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죄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뿐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반면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애녹 노아 이 사람들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자체가 의롭다라는 말 아니에요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말 아니에요 이 시대에 율법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의 법 가운데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한례받기 이전에 율법 이전에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양 맺어주실 때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 후손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루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안이라 뭐래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소유물로 주겠다 너의 상속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상속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약도 상속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상속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난한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 아브라함의 한례를 통한 그 복 의롭게 되는 복 구원이 임하는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미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유대인에게 모든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그림이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이 땅의 개념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유업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라는 것은 그의 상속자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 아브라함의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유대인의 이 한례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롭게 할 만한 그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강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외에 강조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 외에 목숨 걸고 있는 게 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그 복음 외에 목숨 걸고 있는 게 뭔가? 나의 의로움, 경험, 지식, 전통? 이 진짜인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우리 인생의 진짜이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의지해서 날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들에게도 상속돼서 이 천국의 유업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천합니다